다음 가수 분은요? 네 다음 가수는요 최우진 그리고 김한나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투게더 아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고 기쁜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사랑이 내가 네게 남겨준 기억만을 남겨두고 나를 떠나보시면 내 마음은 슬퍼요 얼마나 후회하지도 모르겠어요 내 옆에 영원히 있어줘요 아하 내 옆에 있어줘요 아하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난 정말 행복해요 아하 우리는 행복해요 아하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동자에 사랑스런 내 모습이 가득 차 보여 난 정말 그대 사랑하나 봐 아하 한 송이 장미처럼 사랑은 내 맘속에 가득 피어나가 이 사연진 꿈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은 정말 좋아하는 그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기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